녀석은 나를 엄청 싫어하는데 대체 왜 그랬지? 그거야, 저와의 거북이니까요. 그러니까. 내 거북인데, 내 거북이한테 왜 그랬냐고. 왜? 저와의 거북이니까요. 너는 나를 싫어하지 않냐? 헌데 왜 이제 와서 내 거북이에게 따뜻한 수기를 넣어준 거냐? 모르시겠습니까? 저와의 거북이니까요. 정옥. 대체 왜 내 거북이에게 잘해준 것이냐? 네가 이러면 네가 나를 그리 증오하지는 않는다고 기대하게 되잖냐.